가수 박학기씨 태안는 연합뉴스, 김동찬 기자는 가수 박학기, 55, 시가 프로암 골프 대회에 출전해 만만치 않은 필드의 실력을 뽐냈다. 박기씨는 22일 충남 태안 솔라고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한국 프로골프, kpga, 코란투어 휴, 온스 셀러브리티 프로암 총상금 5억원 대회에 유명인사 셀러브리티 자격으로 출전했다. 문도혁, 27, 과 함께 팀을 이룬 박학기씨는 17번 홀, 하오, 에서 버디를 기록하는 등 수준급 골프 기량을 발휘했다. 2인 1조의 팀 점수에서도 5원 8을 합작해 60의 팀 가운데 상위권에 올랐다. 이미 그댄, 향기로운 추억 등 발라드 곡들을 히트시킨 박학기씨는 경기를 마친 뒤, 굉장히, 기 긴장이 많이 돼서 처음엔 제 심장 수위가 들려서 샷이 안될 정도였다. 고로감을 밝혔다. 1999년부터 골프를 시작해 구력이 20년 가까이 되는 박학기씨는 아마추어로 프로 대회에 나와 행복하지만 그래도 프로 선수들의 경기에 혹시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됐다. 곧 털어놨다. 하지만 이날 박학기씨와 도반 라운드를 한문구협도 3타를 주며 비교적 좋은 성적을 냈다. 그는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아마 선수들의 플레이에 방해가 많이 된 것 같다며 오늘 18호를 돌면서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나 제가 지켜야 할 매너 등에 대해 골프 인생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한 하루였다. 고 돌아봤다. 베스트 스코어가 5원 더파라고 소개한 박학기씨는 이날 벌이 상황에 대해서도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옆에 프로님들과 캣분들이 조언을 워낙 잘 해주셔서 나온 벌이라며 확실히 제가 혼자 칠 때완 다르다. 고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이날 주영훈씨 등 함께 나온 가수 중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한 박학기씨는 가수 중에서도 워낙 잘 치는 분들이 많아서 라고 말끝을 흐리더니 그래도 가수 중에서 재미있게 치는 편에는 속한다. 고 살짝 자신의 골프 실력을 자랑하기도 했다. 팀 성적에서 상위권을 유지한 박학기씨는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칠 수 있을까 같다. 성적을 떠나 이번 대회는 골프를 올바르게 배우는 기회가 됐다. 고 만족스러워했다. emai lid 골뱅 uina.co.kr 2018년 9월 22일 14시 8분 송곡 2시 8분 송곡